아가씨 워낙 여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제 일주일은 6일이에요. 왜요? 오늘만 기다리다 목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요, 빨리 주세요! 헬로아라! 진진 거울샷 따라잡기. 나도 해보고 싶다.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멤버들 다들 좋아하는 사진의 구도나 느낌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진진 거울샷은 뭐예요? 진무룩, 진무룩. 진무룩이라 그래서 제 패션... 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옛날부터 하던 거 한 3년 전부터 하던 거. 네, 맞습니다. 아, 전시샷? 거울 전시샷. 아, 나 이해했어. 뭐로 이해했는지? 아니, 거울샷을 해가지고 얘가 거울로 뭘 색깔 찍나 생각했지. 아, 전시샷. 네, 맞습니다. 이제 저의 거울샷. 이제 옷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라고.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옷 입고 찍는 거지 뭐. 그럼 여기 옷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지. 네, 저도 옷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찍다 보니까 약간 그것만의 감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특징이 또 휴대폰을 거꾸로 들고 찍는 거라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럼요. 이거는 카메라 위치가 위에 있을 때 비율이랑 밑에 있을 때 비율이 굉장히 또. 아, 좀 더 길어보이게. 아, 하긴 실제로 보면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그렇게 찍어야. 아, 왜 이렇게 공격해요. 근데 너랑 나랑 똑같아. 독인 개균이야. 응, 그렇죠. 근데 요즘엔 이제 거울샷보다 전신샷.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울샷이 뜸해진 이유는? 어, 약간 컨셉을 잡았어요. SNS마다 저만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뭔데요? 뭐 이제 굉장히 무시하시는 말진데. 약간 기분이 나쁠라고 그러죠? 지금 표정이나 이런 걸 매치해서 봤을 때는 왜 네가? 이런 느낌인데. 뭔데요? 해, 뭔데요? 저는 약간 인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 셀카를 이제 올리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가 찍어줬다던가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만 올리고 있고. 네.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원래 그러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다 다르죠. 셀카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따끈하지 마세요. 따끈하지 마세요. 약간 짹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셀카나 뭐 약간 친근한 느낌으로 좀 다가갈 수 없게. 그래서 거울샷이 뜸해진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컨셉을 잡다보니 거울샷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다. 아, 아깝다. 나만 거울샷이 좋은데요? 맞아요. 아니 생각했네요. 자, 다른 멤버들은 사진 찍는 이제 나만의 각도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특히 엠재형의 각도가 있죠. 아, 엠재형 각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 거울 보고 찍거나 아니면 항상 맞아, 맞아. 네가 언제 찍고 입에 항상 입을 주고 하더라고요. 약간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예요? 약간 표정 자체가 눈이 우스에 처해 있어가지고 약간 어, 나 잘생겼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진 거 그게 뭐야. 은우 형도 은우 형도 항상 하는 거 있어. 반쪽짜리 하트 아, 맞아, 맞아.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볼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 맨날 이렇게 하고 빈이 형은 맨날 이렇게 볼콕하고 아, 맞아, 맞아. 이게 있다니까, 이게. 산화는 모르겠다. 진희는, 진희는. 산화도 약간 그 있어. 산화 입술 살짝 벌리고 하는 형은 이거, 이거. 준진이 형은 그냥 증명사진. 증명사진 이렇게 찍어. 라키는, 라키 뭐지? 라키 형은 약간 사진 그게 진짜 잘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옛날부터 그랬잖아. 아, 맞아. 형이 윤곽이 약간 다 이렇게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왜 너 어차피 내 직업이? 좋은 의미야. 좋은 의미야. 좋은 것이래. 어떻게 그러면 형 좋아하는 사진의 느낌이나 색감이 있나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사진의 느낌은 약간 조금 진하지 않은 흐리멍텅한 색깔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흐리멍텅한? 그게 무슨 의냐고요? 회색, 회색. 그러니까 색깔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색감으로 얘기하자면 아, 약간 뿌한 거네. 네, 약간 뿌한 거. 뿌한 거. 연기가 가득한 거. 그게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연이나 뭐 사물이나 이런 거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사물도 찍어요? 네! 사물! 아, 그래? 사물도 많이 찍어요. 나중에 한번 사물놀이 하는 것도 네. 네, 오늘의 헬로! 아루아 여기까지. 또 궁금한 게 생기면 어디로 오라고 했죠? 아, 그렇죠. 유니버스. 역시 우리라 똑똑해.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유니버스에서 만나기 약속! 자, 그럼 지금까지의 워낙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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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